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죽여버리고 싶다는데 왜? 뭘 보셨나? 네트한테 한말 아닐수도 있잖아 아니 이거를 그냥 자기한테 한말이 아닌데 이거를 그냥 바로 시비 걸어버리고 아니 시비가 아니라 갑자기 저러니까 아 진짜 개무차네 매트 아니 미친 끼고 있는데 안녕 꼴찌 등장 아니 그렇게 말 안해도 안 돌려요 어 꼴찌 등장 왜 주장님 발로란티 끝났다고 벌써 이 꼬막 발로란티 끝났다고 벌써 꼬막 발로란티 끝났다고 이랬잖아 아니 주장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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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정해봐 아니 이렇게 했잖아 소리질러가지고 아니 무슨 주장님 누가 들으면 하지도 않는 발로란티 이춘현 꼴찌한 거 놀리려고 어거지로 그냥 켜가지고 초대한 거 같잖아요 맞다 이거 맞다 나 놀리려고 발로란티 낀 거잖아 아니에요 넌 안 울리려고 빨라서 찍힌거든 어 진정하게 진정해 왜 흥분해 이춘현 저피오 현지 골드입니다 진우 춘향 나은하니까 나갔잖아 뚜띠 아니시마 가슴 저 안 뜨겁냐고 어 안 뜨겁게 내가 들어줘야겠는데 와 발로란티 잘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새롭다 게임이 아 너도 내 풍화야 어떻냐고? 제가 템탬버린한테 템탬버린 씨를 얼마나 잘해졌는지 그냥 보자 한 번 더 어? 렛츠야 넌 내 발끝도 못 따라오지 미안한데 템탬버린 선출이야 이춘현이랑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돌았는데 렛츠님 템탬버린한테 깝치지 마세요 진짜 너랑 라이프 달라요 진짜로 아 네 네 깝치지 마요 진짜로 너 진짜 템탬버린 소방 화살 대가리에 꽂혀 너 진짜 아 씨발 육수새끼 저거 전화다 보면 되겠네 아 나나양은 근데 왜 그렇게 된 거지 나나양? 원래 저러지 않았는데 예전엔 원래 저랬나? 네 나나양 또 잘하는 게임 엄청 또 잘하잖아 총게임은 나나양이 잘하는 게임 말해봐 렛렛 배그 대세는 아니래 사람들이 배그 말고 어 저 이거 오늘 시작할까요? 오케이 시작합시다 렛츠님 네 엘픈 누르면 부스터라고? 아아악 야 엘프 야 진짜 안 죽었어 야 저 새끼 너 벤이야 아니 엘프 벤 벤 벤 내려 야 이 미친 애키 야 진짜 식단 관리 안하냐 운동한다면 으흐 얼마나 운동도 안 나갔다며? 그리고 좋아줄게 치킨까지 쳐먹을라 그래? 어허허허허허허허헆허 흐흐허후 텀넘 버리님 자기 그 저기 그 광고하듯이 그 오프닝맨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후유 안녕하세요. 누가 오늘 할 수 있는 데트룸 가보자. 근데 유튜브 구독자 어떻게 저렇게 올렸지? 내가 저번에 그 저기 메타... 뭐냐 저기 메타 코미디인가? 거기 할 때... 알았으니까 시작해. 이 씨발 제... 죄송합니다. 편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게임 시작! 넷째, 퉁이하고 힐은 기가 막힌데 빌라하면 팀원들이 기가 막힌다고? 누가 그런 말을... 저기요. 형이 왜 그러셨어요? 두 분 내 편집자분인데?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돈 드리는 날인데 내가 깜빡하고 안 드렸네. 이따 일어나서 드려야겠다. 아... 생각해보니까 그런 이슈가 또... 아니 왜... 너 취향 생각하니까 벌써 어떻게 해?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서... 두띠... 큰 게 좋아? 작은 게 좋아?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저 고소합니다. 아니 키! 키 키! 키요? 어. 고소합니다? 아니 왜... 김두띠 이상형은... 키 몇... 몇에서 몇? 작은 게 좋아? 작은 게 좋아? 상관없는데요? 머리 길이는? 약간 긴 거 잘못... 불러는 거... 장발 단발. 삭발. 넌 노돌리가 딱이야, 그런지. 열호로 팀이. 키도 상관없어. 한 발 인기. 이상형 차닷갓도 뛰었다가..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? 아니면 운전매너 갖다 버려라. 으헤헤헤 유춘이 형 약간 진짜 그런 거 아니야? 배 힙댓이라서 위자에 앉으면 껴서 못 일어나는 거 아니야? 아 저게 레틴이에요. 아니요.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무렇지 못해. 그래가지고 그냥 못 나가는 거 아니야? 의자에 껴버려가지고? 의자에 껴버려서 못 나가는 거면 그럼 끔찍 자리는 어쩔 수 없냐고. 그러니까 물 마시러 갔다 오려면 그 애기들 유모차 밀려 지금 의자 그냥. 의자째로 인정하는 거 아니야? 지금 해도 나 갔다 왔어. 너는 왜 죽었냐 씹새끼야. 대답. 근데 결국 카양겔은 라우리엘의 본체 아닙니까? 너 아까 전체를 봐달라며 나한테. 그런 적 없는데요? 넌 양심이 대머리야 내가 봤을 때. 이번 주 상납금입니다. 잠깐만. 셔틀아 너 만 원 빼먹은 거 같은데? 이 새끼 쳐봐주려고 빨리 갖고 와 만 원 더. 이렇게 하자. 연기 좀 어색하긴 해. 아 그래 그래.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지. 이게 나쁜 소리 더 안 하게 딱 가져오면 좋지 서로. 반갑다. 잘 지냈니? 대답해야겠지? 근데 레틴이 왜 저랑 스타크래프트 안 해줘요? 아 시발 좀 귀찮게 하지만 그걸로 제발. 내가 너한테 스타크래프트 하자고 몇 번을 빌었는데 왜 안 해주냐? 무릎 꿇어. 끌고 있어요. 아 시발 말고. 아 나랑 뭔 스타일 재미없어. 야 템템이 하고 왜 걔 나랑 실력 똑같아졌어 이제. 너 질 수도 있어.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닐걸? 걔가 한 일주일 정도 더 한다면 질 수는 있겠다 싶긴 해. 템템님 저 어제. 우린 뭐 원신 그거 같다며. 플렉스 하고 왔어요. 얼마. 66만원씩 샀어요. 그치. 아 이 사람 원신 진짜 사랑하는구나. 쇼핑백 4개 양손에 2개씩. 으으으으. 친구랑 갔어? 그거 혼자 가기는 좀 머쓱했을 거 같은데? 그건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었음? 아니, 혼자 갔어. 어? 진짜 맛있었 같네? 힐캠 멤버 5명이야! 저 말고 진우 넣어주세요. 아니야, 너야. 미친놈이네, 그냥. 우린 가족이잖아. 그거 사람 납치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렇게 가족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? 우리 가족 구절하래, 티아! 왜 그래! 지랄하지 마! 제발! 용신같은 소리 좀 그만해! 너 혼자, 너 혼자 아니라고 하면 네가 이상한 거야, 인마. 용신같은 소리 좀 그만해! 너 혼자, 너 혼자 아니라고 하면 네가 이상한 거야, 인마. 어? 근데 요새 좀 큰일 났어. 아무리 욕을 해도 애들이 이제 내가 욕을 하면 웃기밖에 안 해. 씨발, 뭔가... 뭔가 이상해. 아, 뭐지? 이 코스라이팅이 뭐지? 아니, 코스라이팅이 아니라 너무... 나은님이 너무 살짝 그게 약간 사고방식이 유연하지가 못해. 캐릭터의 빵댕이 보고 빵시빵시 이러는 거 보고 이상해라는 게 유연하지 못한 사고방식이란 거죠? 걔네가 총 쏘는 걸 보면은 빵실빵실이라는 단어가 제일 포장을 잘하는 단어예요. 아니, 나는 게 뭔지 알아. 훨씬 더 천박한 단어가 많은데. 뭔데요? 안 돼요, 그거는. 하하하하하하 당신의 미래를 히히히히. 우리 여기로 내보러 오래. 뱉지야, 시의 중! 하하하하하하 스토리, 스토리 성은 줄 알았네. 좀 닥치게 할 순 없어? 닥치게 하라는데? 닥치게 하라. 약혼나 세요. 쁘리 공기가 없다고 Breeze 경우관계해에 반응해줘 인 SU 강한단고 저의 시 tool